네 안녕하세요. 프리미어디그 오늘은 이슈를 좀 달아보려고 하는데요. 사목이가 출연을 좀 해서 좀 궁금한 게 있다고 일단 사목이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목입니다. 뭐 사회에 불만이 있나요? 머리를 왜... 없습니다. 성이 삼신가요? 아 그래요? 아니 어떤 게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아니 오늘 보니까 맨시티의 항소 날짜가 결정됐다고 해가지고... 뭐 써서 읽는 거예요? 여기 적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맨시티가 되게 중요한 게 하나 있잖아요. 우회파로부터 좀 징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했다라고 해가지고 징계를 좀 세게 받았는데... 가만두면 맨시티 입장에서는 타격이 좀 크니까... 더 위에라고 할 수 있는 스포츠중재재판소에 항소를 했는데... 오피셜하게 항소 날짜... 항소심을 받는 재판이 열리는 날짜가 결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인데...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열리는 것으로 결정이 좀 됐습니다. 그럼 맨시티가 잘못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크게 보면 두 가지... 일단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재정적 페어플레이 위반인데... 재정적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게... 법만큼만 써라. 100원 벌었으면 100원만 써라. 이런 건데... 100원 벌어놨는데 200원 쓰면 적자가 100원이 되니까... 계속 그러면 팀이 망하지 않냐. 시장이 무너진다. 이런 것 때문에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만들었는데... 2014... 12년부터... 2016년까지 맨시티가... 이런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수입을 일부러 부풀려가지고... 더 많이 번 것처럼...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혐의고... 위반 혐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조사를 막 하는 과정에서... 맨시티가 협조하지 않았다. 이것도 지금 우웨파가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수색영장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니에요? 저도 뭐 그게 수색영장까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뭐... 누가 좋다고 협조를 하겠냐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것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웨파가 이제... 처분한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두 가지 위반 혐의 때문에... 우웨파가 지금 이야기한 게... 어우... 좀 세게 했어요. 유럽클럽 대항전 2년간 못 나오게 했는데... 그러니까 유럽클럽 대항전이라고 하면... 챔스, 유로파리그, 유럽 슈퍼컵 다 포함된... 이거 2년 동안 못 나오면... 2신 동안 못 나오는 거니까... 타깍 클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벌금을 우리나라 돈으로... 400억... 근데 사실 뭐 400억은 낼만한데... 2년 동안 못 나오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수도 다 나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만약에 챔스나 이런 데 못 나가면... 돈도 당장 줄잖아요. 대회에 따른 상금도 못 받고... 그다음에 스폰서들 같은 경우도... 야, 너 챔스 못 나가는데... 나 타이틀 스폰서 100억 주던 거 한 50억만 줄게... 이럴 수 있으니까... 또 우리나라면 넥센... 뭐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어어... 그런 영향으로 당연히 미치는데... 더 큰 거는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최고의 선수들이 뛰는데... 맨시티에는... 최고의 선수들 같은 경우는... 어? 최고의 무대 나가고 싶어 하는데... 챔피언스를 못 나가? 어? 그러면 좀 그런데... 그래서 얼마 전에 케빈 데 브라이너 같은 경우도... 나는 팀을 믿고... 그다음에 뭐 열심히 맨시티 루에 싸우겠지만... 2년을 만약에 확정된다면 그건 조금... 뭐 이렇게 했던 것도... 이제 만약에 진짜 이게 확정된다면... 맨시티 루에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돈도 돈이지만... 그럼 그 재판을... 뭐 3일 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때 뭐... 어떤 얘기 가지고... 이게 사실 오늘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앞에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좀 아실 것 같고... 바로 쟁점이 어떻게 될 것 같냐... 몇 가지 쟁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일단... 그... 쉬운 것부터 털고 들어가 보면 이런 거죠. 우에파는 맨시티가 협조하지 않았다. 이거 갖고 지금 어찌 보면 약간의 괘씸죄라든지... 아니면 뭐 그 자체의 어떤 문제를 지적해서... 더 죄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맨시티 입장은 지금 뭐냐면 이런 거예요. 처음부터... 이거는 무리한 수사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무작정 밀고 돌아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협조하냐... 마치 우리가 협조를 하면 죄가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인정하는 꼴이 아니냐... 이거고... 또 하나 맨시티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게... 조사를 마무리하기도 전에... 미디어나 이런데 외부에 이미 결과들을 다 노출시켰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 이미 짜맞추기 해놓고... 한 건데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협조를 하냐... 이런 절차적인 어떤 정당성...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맨시티는. 두 번째... 사실 뭐 첫 번째야. 그렇게 뭐 서로 얘기되면 끝날 문제인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두 번째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두 번째가 진짜 회계 정보를 조작했냐는 거예요. 우에파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우에파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얘기를 써요. 쉽게 얘기하면 특수관계인은 뭐냐면... 구단주나 모 그룹에서 돈을 그냥 뒤에 있던 돈을... 앞으로 이렇게 빼서 앞에 호흡주머니 넣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돈을 그냥 별다른 어떤 마케팅 수입이나 이런 게 아닌데... 야 니네 돈 써. 돈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특수... 내부거래. 특수관계인에 따른 내부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돈을 번만큼 써라 할 때 벌었다고 하는 건... 팀이 영업활동을 한다든지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냥 저... 쉽게 얘기하면 저... 모 기업님 아니면 뭐... 회장님. 저희 돈 필요하니까 5천억만 주시죠. 그래? 근데 5천억 줄 테니까 그 대신... 장부는 니네 대충 잘 써. 문제없이. 그렇지. 이렇게 한 거를 발견했다는 게 우에파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FM을 하더라도 딱 얼마 주어지고... 응. 그 돈을 아 너무 작다 싶으면 선수 내보내가지고 팔아가지고 벌어서... 그걸로 영입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냥 치트키를 쓴 거지. 그렇지. 쇼미더머니 했다는 거지. 쇼미더머니를 아부다비 쪽에 날려가지고... 그 돈 팔아가지고 그걸로 뭐 선수도 사고 연봉도 주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맨시티는 무슨 얘기하냐면... 맨시티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금방 얘기한 내용들 뭐... 뒷주머니에서 앞주머니를 했네. 내부거래했네. 특수관계인이네. 그거 다 어디서 난 겁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우에파 쪽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에파의 독립기구인 뭐... 재정관리위원회 같은 데서 이거를 지금 문제제기 한 건데... 거기다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 그거 어디서 났어요? 그 자료. 얘기해 보세요.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 얘기해 보세요. 그거 독일의 그 시사주간지 슈피겔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쪽 슈피겔에서 그 자료 나온 건데 그 슈피겔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이메일이나 문서를 해킹했다는 거야. 아... 그거 당신들 해킹한 자료가 지금 우리한테 문제제기하는 거잖아요. 불법적으로 얻은... 취득한 정보나 증거는... 뭐...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우리 얘기하면 도청 같은 거. 불법적으로 도청하게 되면 그거 안 되잖아. 이제 그 제기를 할 거라는 거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에파는 너네 내부거래했잖아. 그런데 그 거래를 했다는 근거를 혹시 불법으로 해킹하거나 도청한 거 이런 거 아니면 이렇게 이제 쟁점화 시키겠다는 거지. 이건 좀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 이런 쟁점도 가능해요. 메인스트리 쪽에서는 아예 재정적 페어플레이 이 제도 자체의 문제점을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장 질서에 맞냐. 자유로운 경쟁 체제에 맞냐. 재정적 페어플레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경쟁하고 있는 시장주의에 맞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하고 이 제도 자체의 문제가 있으니 이 제도로 우리를 지금 이렇게 뭔가 처분하려고 하는 건 자체로 모순이다. 그러면 우에파는 이런 법리로 갈 거라는 거죠. 뭐냐면 고지했잖아. 맞다. 우리가 이런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만든다고 하는 것도 고지했고. 그다음에 이런 재정적 페어플레이 하에서 이미 너희 클럽은 계속 활동해 오지 않았어? 그런데 문제가 되니 이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하는 건 문제가 있어. 그 법이 싫으면 프리미엄에서 하지 말아서. 그러니까 그런 식의 법리로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건 법리적으로는 좀 약해요. 맨시티가 재정적 페어플레이에 원천 무효를 주장하기에는 법리는 좀 약한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보니까 만수르나 이쪽 맨시티 쪽에서 굉장히 대단한 변호사들을 해가지고 지금 스포츠 중재재판소에 갈 거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스모킹건이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스모킹건? 스모킹건. 안 들어봤어요? 스모킹건이 뭐죠?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해서 빼도 막도 못하는 증거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큰 사건이 있을 때 스모킹건이 뭐냐. 그래서 이거를 딱 들이밀면 아무런 말도 못하는. 그래서 이게 어느 쪽에서 이걸 꺼낼지는 몰라요. 빼박이다. 빼박을 누가 꺼낼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도 보도로 알려지거나. 왜냐하면 재판이라고 하는 게 서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논리를 막 개발해가지고 6월 초에 딱 부닥칠 건데.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 말고 어떤 스모킹건이 따로 있을지. 혹은 새로운 어떤 논리나 어떤 새로운 어떤 그 법리 같은 게 나와서 또 충돌할지는 진짜 그건 지켜봐야 돼요.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아직 보도 안 된 부분들이. 충분히 있죠.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서로 그걸 다 까놓는다? 그러면 우리가 축구를 할 때 나 어떤 팀 선발 나올 거고 포메이션 뭐 할 거고 전술 뭐. 이거 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정리 한번 해본 거고. 진짜 따로 스모킹건이 나올지도 모르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을 얘기한 거죠? 아. 이 최종 결론은 근데 6월 초에 3일 한 다음에 바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서도 재판을 하면 또 그 재판 땅땅땅 두드리기 있는 쪽에서 다 양쪽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끝나고 나서 한 7월 정도에 나오지 않겠냐라고 하고 있는데 세 가지로는 크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냥 원심 확정. 그러니까 원심이라고 하는 건 2년 출장 정지에 뭐 벌금 뭐 400억 이거 원심 확정. 두 번째는 이 원심에 대한 형량. 감형. 감형.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출장 금지 2년 이런 거 다 없애주고 뭐 아니면 뭐 한 시즌 정도 뭐 선수 영입하는 데 있어서의 뭐 페널티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뭐 이런 식의 감형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아무런 판정하지 않고 다시 그냥 우회파 쪽으로 돌려보내는 거. 야 모르겠다 우리 니네가 한 번 해봐라.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 쪽에서 결정이 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지금 맨시티는 이렇게 하고도 징계를 안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받은 구단들이 있죠. 첼시라든지. 그런 팀들도 받았기 때문에 얘네도 받긴 받을 것 같다. 아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했는데 맨시티가 다른 팀과의 형평성을 당연히 얘기할 거예요. 근데 당연히 그렇지만 형평성을 얘기할 때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사례만 갖고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는 다른 거는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벌금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선수 영입 정도 금지로 내려주면 그것도 받겠다는 거예요. 챔피언스 리그나 유럽클럽 대항전 2년 출장만 어떻게 빼달라는 거예요. 줄여주든지.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파리 얘기를 할 거라는 거야. 일각의 지장은 파리 얘기를 해서 파리가 파리도 그렇게 문제됐는데 결국 나중에는 완전히 뭐 해가지고 거의 문제없음으로 놔버렸잖아. 그다음에 다른 팀들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 있을 때 그냥 벌금을 때린다든지 아니면 선수 영입 정도 뭐라고 하더니 왜 우리한테는 2년이나 주십니까. 좋습니다. 저희도 벌 받겠습니다. 그 대신 좀 줄여주세요. 이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은 얘기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맨시티가 가장 걸리는 건 챔피언스 포함한 유럽클럽 대항전 2년 못 나가는 거. 그래서 지금 당장만 하더라도 만약에 지금 이번에 스포츠공재재판소에서 결정이 나서 못 간다 진짜 맨시티가 다음 시즌부터. 그러면 이번 시즌은 5위까지가 챔피언스 가는 거예요. 현재 5위가 어딘지 알아요? 맨유 가는 거예요. 시티가 벌 받고 맨유가 라이벌이 챔피언스 가는 거니까 이거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정말 가장 최악의 그림이 돼버리는 거죠. 맨유 좋겠네요. 갑자기요? 갑자기죠. 아직 모르는 게 현재 5위고 지금 뭐 리그가 재개될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수위만 보면 그런 건데 어쨌든 이게 맨시티의 징계에 따라서 여부에 따라서 진짜 프리미어리그의 약간 뭐 전체적인 영향이 휘청휘청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재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개되면 첫 경기가 맨유 대 토트넘이라는데 토트넘전을 지켜봐야겠네요. 결론이 왜 자꾸?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마무리 해주시죠. 마무리 됐어요. 그러니까요. 맨시티 얘기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토트넘을 지켜봐야겠다는 마무리는 정말 앞으로도 저희 자주자주 우리 사모기 님께서 출연하셔가지고 많은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